이번 시간은 290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인데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이 이제 옛날에는 3억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적인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대상 지역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면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비규제적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입지 여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이상 비규제적인 경우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290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에 신고방법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방법에는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은 다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고 있고요 거래당사자들은 인터넷으로 안하고 방문신고를 많이 하고 있죠 기억에 보니까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니은에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려는 국가 등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것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사유서 밑줄 치시고요 계약서 4번 밑줄 치십시오 사유서와 계약서 4번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사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리얼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즉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중개를 했다면 모든 개업공개사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연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직거래인 경우에는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했죠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디그세 보니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거래당사자의 대행입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문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함께 내야 된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은 항상 가져가야 됩니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신분증에 가름을 합니다 동그라미 가번에 보니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잡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잡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개인도 인감도장 찍혀있는 위임장이어야만 했지만 지금 개인은 인감증명 필요 없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그라미나 번에 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거래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본인 인감증명이 있어야만 했는데요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찍혀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행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도 필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어 있으면 다 인터넷에 뜨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 이것을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즉 전자계약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자거래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이 체결된 때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합의가 되면 그냥 전자계약서 작성 한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5번 신분확인 및 신고필정교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본인이 가든 대리인이 가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신분증이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신고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이 되겠죠 동그라미 리언에 보니까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필정을 교부해야 된다 디것에 신고필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서명 또는 인인데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3명이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이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계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우리 서식 중에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29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3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꼭 뒤에 294페이지 유의사항하고 작성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작성방법 8번에 보면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지불금액 프리미엄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부가가치세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등기하기 전에 분양권 입주권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하고 나서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아파트 등기 되고 나서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안 적지만 입주권 분양권에는 분양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295페이지는 이게 신설됐습니다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는 29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서 외에 법인의 경우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상대방간 특수관계여부, 주택치득목적 이런 걸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 서식이 두 개다 일반신고서 서식에다가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도 추가로 하나 더 제출을 해야 된다 296페이지에 보니까 주택치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이건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이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했죠 법인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다 하는 거고요 비규제지역에서는 개인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정정, 변경 신청입니다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인데요 자 먼저 반가루 1번에 해제 신고입니다 옛날에 해제 신고가 없었는데 신설됐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0일입니다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5번 35번에 보면 있죠 35번에 보면은 30일이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5번에 동그라미 3번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계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계사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인계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제 신고는 왜냐하면 해제가 된 걸 개업공인계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계사는 중개거래라도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반가루 2번 해제 등의 신고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를 해제 등이라고 합니다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개학일방당사자가 국가면 국가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 신고는 거래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제부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든 해제 신고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에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사실 여부를 확인하냐 하면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관청에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해제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모두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고 했죠 동그라미 4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시스템상 해제하면 되는 거고 별도로 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상 해제를 하면 299페이지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입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는데 정정해야 될 사항, 그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4번에 있죠 14번,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지사 종목 정정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15번에 보면 지분변경 지분변경, 지분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어쨌든 정정신청은 전부터 오타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고요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억에 보니까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정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소는 정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지사 했는데 주가 주소, 지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주지사, 사가 뭐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계획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그다음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밑줄 치시고 토지의 종류 하면 X입니다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죠 토지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미음의 거래 대상,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주지사의 지, 목, 목, 주지사, 종목, 목자, 동그라미,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터 잘못 적은 것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4번에 보면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고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변경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고 우리 교재 299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신청 전에 밑줄 치십시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정은 등기 신청 후에도 가능합니다 정정은 오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 하고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분 변경 도면각이라고 했는데 기역에 그래 지분 할 때 지 그 다음에 니언에 그래 지분 할 때 분 지분 변경 할 때 변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시옷에 보면 변경이 있잖아요 시옷, 이영에 보면 변경이라고 했죠 시옷,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만 밑줄 치십시오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제외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A, B, C 3명이 있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고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4명으로 추가하려면 D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지분 변경, 변경이라고 했는데 경은 뭐냐면 이영에 있습니다 그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입니다 그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부동산 여러 개, A, B, C 3개가 있었다고요 3개 있었는데 2개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4개로 변경은 안 된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밑줄 치시고요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지분 변경까지 했고 도면, 도가 뭡니까 도, 중도금이죠 비업의 중도금, 잔금 및 직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면, 면이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가가 거래 가격이고요 기가 조근,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그리고 면적 이 세 개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가능하다고요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하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거래 지분 거래 지분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면적 이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하다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세 가지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299페이지 맨 밑에 변경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부동산 등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면적 변경 없는 상태 밑줄 치시고요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변경 신고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인 경우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옵션 비용이죠 옵션 비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므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에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금지 행위인데요 금지 행위는 뒤에 벌칙에 다 나오니까 금지 행위는 따로 여기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 행위는 구체 행위는 여기서 볼 필요가 없는데요 양가로 3번 금지 행위 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